뉴스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말 뉴스7에서만 뉴스야 코너가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박정은의 정치다에서도 매일 뉴스야 코너를 진행합니다. 계속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코인왕의 물타기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걸 보면 코인왕이라는 수식어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투자해서 가치가 떨어졌을 때 더 사들여서 매입 단가를 낮추는 걸 물타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차용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것도 물타기라고 하죠. 지금 다른 의원들의 코인 보유 논란도 불거진 상황인데 이걸 이용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SNS에 코인 보유가 확인된 권영사 의원을 언급하면서요. 자신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징계한 논의조차 없다면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적었고요. 또 뇌물수소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찬민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회 윤리위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혹이 있으면 조사도 하고 또 수사도 하고 징계도 하고 해야겠지만 이걸 모든 걸 같은 선상에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가 논란이 된 이후에 국회 윤리위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들이 여야의 총 11명입니다. 물론 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건 전제로 해야겠죠. 김 의원의 경우에는 수만 건의 거래와 수십억 대의 투자로 논란이 됐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상 거래로 감지되면서 검찰에 통보가 간 경우입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함께 자금 세탁이나 정부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의 종목들도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도 김 의원과 비슷한 종목들을 거래를 했습니까? 네, 신고한 다른 의원들의 경우에는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정도를 거래했다고 한 데 비해서 김 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잡코인을 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상장 직전인 코인을 10억 원어치나 사들이는 등 내부 정보를 알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고위험 투자를 했다는 것도 좀 다른 점입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김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있는데 수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 의원은 바로 이 점을 거론하면서요. 검찰이 자신을 소환하지 않는 건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고인 조사라도 부른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상 검찰 수사에서 소환 조사는 증거 분석과 관련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검찰은 다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가 진보 정치인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도 지진이가 빨리 가려져야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코인항에 물타기의 느낌표는 내로남국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내로남국이요?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상임위가 열리는 도중에 최소 200번 이상의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본인도 이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난 행세를 하면서 후원금을 채우기도 했었죠.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일들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줄곧 남의 잘못을 지적했던 걸 감안하면 내로남국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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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